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으로 다뤄볼텐데요 자 오늘은 지금 5일 금요일장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새벽시간에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자 지금 이 세력들의 전략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대응방법들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릴텐데 자 오늘 영상 지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HLB가 지금 이 바닷건에서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주가가 여기까지 지금 왔다가 자 CRL 5월 16일날 이 보안이 떴죠 그러면서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45,000원에서 47,000원대까지 자 지금 한 4에서 5거래일 정도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자 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역대급 거래대금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를 천천히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인 조정 없이 이렇게 올려버리죠 자 그러면 이 구간이 73,000원대인데 자 73,000원이라는 이 구간이요 굉장히 절묘한 구간이요 그냥 여기까지 올리고 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물려 계셨던 분들 평단이 9에서 1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45,000원 47,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자 얼마에 맞춰져요? 자 7만원대 중반에 맞춰지죠 그러면 73,000원대에 거의 맞춰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이 낮춘 이 투자자들을 탈출을 한번 시켜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1차적으로 탈출 기회를 한번 주고 나서 탈출을 안 했던 투자자들 어떻게 됐어요? 자 주가 급락 나왔죠 그러면 이때 안 팔았던 못 팔았던 이 개인들은 굉장한 이 후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팔 걸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이슈가 터지면서 상한가에 가는 이런 과정에서 1대 1차적으로 못 팔았던 개인들은 이때 다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릭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상한가 갈 때마저도 자 지금 마지막까지 박박 긁어 갔는데 자 플러스 23%까지 식초가 시작을 했다가 플러스 11%까지 음봉으로 쭉 빼버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물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소화를 시키고 다시 한번 상한가로 안착을 시켰죠 그쵸?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여기서 박박 긁어 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이 개인들의 물량은 다 소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런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2% 때 주가가 다소 낮은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2%까지 짧게 조정 주고 플러스 12%까지 고점을 높이고 6.9% 때 장 마감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장때 양봉이 나오거나 사실 상한가를 한번 더 가도 사실 큰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6.9% 때에서 이렇게 지금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래대금은 1조원 가까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자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자 얘네들이 지금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아마 여기서부터 지금 이 FDA 관련해서 미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전환사체 발행했던 부분도 그렇고요 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자 우리가 FDA 이때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FDA로부터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권고를 받았죠 자 그냥 권고를 받은 게 아니고요 자 강력한 권고를 받았는데 자 추가 보완이나 요청사항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FDA가 지금 이 미팅 일정이 7월 2일 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 이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5월 16일 날 CRL 지금 보완을 요청을 했을 때 보완 사항이 있으니까 보완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서 보면요 일단은 CRL을 때려놓고 보완사항 요청을 때려놓고 나서 그제서야 보완이 뭐가 있을지 꼼꼼히 따져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완할 만한 이슈가 없으니까 그냥 요청사항 없이 재심사 신청 제출해라라고 그런 지금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FDA에서 지금 결국에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승인에 대한 이 확률이 거의 확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완할 게 없이 그냥 심사를 진행하겠다 그러면 심사는 허가예요 그러면 보완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지금 이 HLB에서 지금 빠르게 자 지금 이 제출을 그럼 하게 되면 자 빠르면 9월에서 이제 10월에 우리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최초 이제 항암신약 이 FDA 승인 이 항암신약을 지금 이 허가를 받게 되는 이 중요한 이벤트를 맞이하게 될 텐데 자 만약에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승인 나게 되면 자 지금 이 HLB 관련해서 주가가 여기서 곱하기 10배 이상 상승을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여기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급하게 올렸다가 확 빼버리지 않고 지금 차분하게 지금 물량을 다 씹어 먹으면서 지금 개인들의 지금 이탈을 유도를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9만 5천원까지 빠르게 갭을 채울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천천히 물량을 돌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이 매도를 부르게 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차익실현 욕구를 늦게 만들면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구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주면 우린 다시 한번 크게 이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자 분명히 주가는 자 12만 9천원을 다시 돌파할 겁니다 자 이 역사적인 고점은요 반드시 돌파할 거예요 자 승인이 나기 전에 기대감에 먼저 돌파를 할 수도 있고요 승인이 나고 나서 돌파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승인이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리부세나리 관련해서 자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발표한 이 제조원가를 지금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제조원가가 1%대입니다 1% 그리고 지금 이 OPM 자 영업이익률이 85% 수준이에요 자 이랬을 때 자 지금 PER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사의 PER이 지금 57배를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잘나가는 일랄릴리 자 지금 72배 자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 지금 45배 자 파트너사 항서제약은 66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의 PER을 평균을 산출하면 지금 60배가 산출이 되어지는데 자 60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IR에서 이 HLB가 IR에서 자 리벨 칸날리 조합이 지금 간암 1차 표준 치료여서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지금 50%에서 70%의 이 시장 점유율을 이 보일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 자 지금 이게 발매를 하게 돼서 3년차가 지나가면 예상되어지는 매출이 지금 27년도에 2조 4천억원에 예상이 되어지고 여기서 영업이익이 2조 469억원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5년이 지나가게 되면요 자 29년도에 자 3조 천억원대가 지금 매출이 예상이 되어지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2조 6825억원이 전망이 되어져요 자 지금의 이 계산으로 했을 때 잘 보세요 자 27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2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지금 PER을 60배를 적용하게 되면요 자 지금 시가충액이 122조가 산출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주가로는 160만원 이 계산이 되어지는데 자 지금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키운 자 지금 키트루다로 키트루다로 회사를 키운 집 머크 같은 경우에는요 23년도 지금 전체 영업이익이요 2조 4580억원이요 그런데 시가충액은 430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단순 비교했을 때 자 이게 그냥 마냥 허황되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를 지금 결국엔 이론상 봤을 때는 지금 단순히 허황되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 항사조약에서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확대 중인 이 리보세나리 이 22개의 임상에서 자 그 NMPA 이 승인에 성공한 이 항암치료 약물이 자 지금 진행 중인 이 간암처럼 이 FDA 글로벌 임상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진행을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확대할수록 자 결국에는 시가충액 얼마였어요 자 200조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DA 이번에 이 신약 승인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승인으로 인해서 이 파급력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파급력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이 보안에 대한 이 요청 사항이 따로 별도로 없다 그랬을 때 이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세력들이 지금 강력하게 이 주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물량을 다 쓸어 담으면서 천천히 천천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할 텐데 보통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이나 박셀바이오나 셀리버리나 시대를 이끌었던 이 종목들은 10배에서 15배 많게는 20배까지도 그 이상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가 한번 가면 그런 식으로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HLB가 여기서 그렇게 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HLB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큰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좀 공유를 계속 좀 드리면서 이 타점도 같이 안내 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 이 박스권을 이렇게 좀 쳐보시면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얘네가 2018년부터 해서 이 물량을 소화를 시키면서 박스권 돌파를 했죠 이 8만원대 박스권에서 12만 9천원까지 갔을 때 결국에는 50에서 한 60% 정도 상승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그럼 얘네가 여기서 만족할 만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가야 되는 그런 차트였는데 지금 예상 외에 이 보안이 뜨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다시 한번 여기서 강하게 매집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올리는 과정인데 차트가 원래는요 원래는 차트가 여기서 급락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더라도 계속 가는 차트였죠 그런데 급락했다가 다시 간다 이렇게 갈 게 이렇게 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갈 때 세력들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크게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보세나리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글로벌 임상 관련해서 다음 차례는 유방암 쪽 그 다음에 폐암 쪽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요 지금 리보세나리 관련해서 이 FTA 승인이 되게 되면 표력항암제 리보세나리 이 면역항암제를 보유한 빅파마로부터 지금 병원 임상 관련해서 지금 이 러브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이 확장이 되어지면 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큰 변동성 없이 이 기업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 계기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HLB 관련해서 정말 이번에 큰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 지금 빠르면 9월에서 10월에 승인이 날 가능성 높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타점 관련해서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을 때 지금 지나고 나서 일단 예상을 통해서 제가 타점을 말씀드리고 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또 저희가 그런 타이밍을 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방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때 HLB가 지금 가져가는 이런 구간 구간에서 계속해서 끌고 왔던 방이고요 이슈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여기에 지금 코멘트 달아드리고 매매 타점 관련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자 들어오실 분들은 자 H라고 문자 한번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H라고 문자 주시거나 자 한글로 H라고 문자 주셔도 돼요 그래서 함께 경험을 하실 분은 자 010-2108-8706번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 만약에 바로 입장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HRB 관련해서 족보를 같이 드리는데 자 이것도 같이 드릴 겁니다 자 H라고 문자를 주시면 입장 코드와 그 다음에 족보를 같이 드릴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재심사 관련해서 이 의미 추가 보완 요청 사항이 없고 지금 허가가 확실시 되고 있고 자 지금 9월에 승인 날 가능성 높다 타임라인 계속해서 여러분들 여기 정리는 시간 꼭 보시고요 최근에 전화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영상으로 대놓고 말씀 못 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것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운전을 했는지 에 대해서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기서 이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구나 여기서 지금 이 고점을 당연히 돌파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랑 매수 타점 여기 같이 공유해 놨으니깐요 이걸 꼭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번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들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H 영어로 주셔도 되고 한글로 주셔도 됩니다 H라고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코드 그 다음에 족보 같이 드릴 테니까는 꼭 확인하시고 여기서 큰 시세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지금 12만 9천원 부근으로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2차적인 최종 목표가 여기다가 지금 같이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정말 여기서 대시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만 투자하면 우리가 상승이 보장되어 있다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정말 큰 시세 가져갈 때 여러분들이 이게 10배 간다고 하면 자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못 먹죠 그러면 그냥 계좌 내가 2배에서 3배 4배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HRB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시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이 보면 이제 좋은 종목이 있어서 같이 보시라고 공유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체코 원전 관련해서 7월 14일날 자 지금 본사업자가 결정이 되었죠 자 이제 채 열흘이 안 남았는데 체코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수주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5년만에 원전 수출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일정이 명확하고 재료가 이슈가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 관련주구로 이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로 지금 이 세력들이 픽한 종목이 있어요 자 바닥에서 이 고점을 지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앞에 있는 물량을 빠르게 지금 쭉쭉 빨아들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신고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을 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종목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세력주고 단기 수행이 가능하고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이 팀코리아의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고 뉴스텔 파워 SMR 50조 프로젝트에 이 죽이기 나쁨까지 하게 되는데 실제로 숫자가 찍히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대장주입니다 그런데 시총이 13조짜리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보폭이 좀 다른 이 협력사 중소형 종목이고요 자 중소형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때 크게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100% 상승한다고 하면 얘는 200% 300%까지도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병동성을 즐기는 이런 분들이라면 꼭 협력사 이거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타점 지금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지금 잡으시게 되면 단기의 50% 끌고 가시면 100% 이상 분명히 확신이 거의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대장 대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 관련해서 이번에 또 간담회는 했죠 K원전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물려계신 종목이 있다거나 손실중인 종목 계좌 있으시면 이번에 비중 싫으셔가지고 이쪽으로 여러분들 비중 싫으셔서 정말 수익 가져가시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일정이 열흘도 안 남아서 기대감에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주가 먼저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기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동일합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되는 정보 또 종목들도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거 만드세요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고 수익 많이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 채널도 더 성장해서 저도 유튜브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주변에 소개도 해주시고 영상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관련해서는 끌고 가면서 우리가 대세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고 이제 넘어가 버리시면 또 까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잊어버리시니까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있으니까 꼭 문자 주셔가지고 오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길게 끌고 가시면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는 이 부분 꼭 귀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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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